네, 이번에 프로그램이 될 문제는 2011학년도 수능 나형 5번입니다. 두 사건 A와 B는 서로 독립이고요. B A가 3분의 2, B A 교육비가 P A 빼기 P B일 때 P B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. 됐죠? 그러면 P B를 구할 건데요. 문제는 P A 교육비가 나왔죠. 우리는 독립이기 때문에 P A 교육비는 뭐라고 알고 있죠? 그렇죠. P A 곱하기 P B라고 알고 있고요. 이 결과가 P A 빼기 P B라고 합니다. 그럼 문제에서 친절하게 P A가 3분의 2니까 얘가 3분의 2, P B. 이것은 P A 얼마라고요? 3분의 2. 3분의 2가 되겠고, 마이너스 P, B가 되는 겁니다. 됐죠? P B만 구하시면 돼요. 자, 얘가 넘어가면 P B가 하나고 3분의 2개를 더하면 총 3분의 5개가 되겠고요. 그것이 3분의 2가 되기 때문에. 자, 3을 약분하고 5만 약분해주면. 따라서 답은 얼마예요? 그렇죠. P B는 5분의 2. 이렇게 나옵니다. phinxp... sub indo by broth3rmax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